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운정회의 운정이라는 단어가 김종필 전 총리의 아호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점이나 운정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회장이 누구이고 부회장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을 경우에 그 모임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생각이 되는데요. 수능 출제 오류에 관한 보도에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용어를 한 4회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합격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하는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언론이 이렇게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없던 점이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대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운정회 출범에 관한 보도 해설에서 현직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들의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담 시간이 좀 불필요하게 길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담 과정에서 남성 앵커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대담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친 확대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찬배 앵커, 수능 출제 오류, 수험생 패소 이 아이템을 전하는 데 설명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멘트 처리해 줘야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의 문제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찬배 앵커가 특히 어르신들 낙상사고 많다고 하네요 여성 육아 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네요를 자주 쓰는데 이것은 방송에서 시청자에 대한 정중한 높임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꼭 쓰고 싶다면 하네요 대신 합니다로 쓰는 게 시청자에 대한 올바른 높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학기상팀의 정혜윤 기자 말마다 상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필요한 것에 예를 들면 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3cm 안팎의 눈이 내린 상황입니다. 내일도 눈 예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올바른 단어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구름이 이동하고 있다.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 또 3cm 안팎의 눈이 내렸다. 이러이러한 눈 예보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우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끝을 흐리는 듯한 발언이 몇 군데 있었는데 산성비 보도라든지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이 북한 접경지역 경계를 강화했다는 보도 또 수능시험 출제 오류 등등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의 산성 눈 뉴스에 보면 정상적인 눈하고 산성 눈을 비교 그래프를 그리면서 폐하를 표기하고 있는데 정상 눈이 5.6이고 산성 눈이 3.9였습니다. 그런데 산성 눈 3.9가 50배라고 거기에 표기가 되었는데 일반인들은 이 5.6과 3.9가 어떻게 해서 이게 50배 차이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정찬배 앵커가 산성 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반론도 있지만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정확성을 지향하는 뉴스에서 흘리듯 지난 멘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의 동향에 대한 보도에서 한자 자막이 나오는데 중국 언론 보도를 그대로 화면을 비추면서 한자 자막이 나오는데 한글 번역 자막을 같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화면 전체가 한자인 신문기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화면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정석이라는 걸 갖고 얘기할 때 과연 정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뉴스의 내용과 가치 또는 뉴스의 형식 면에서 이것이 정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가치나 또 공정성이나 형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뉴스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종편의 뉴스와는 다른 형식을 취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뉴스 배열을 볼 때 보통 일상적으로 시청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이런 정도의 장르별 순서들을 익숙하게 캐치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의 뉴스 배치도 보면 북한 뉴스 갔다가 날씨를 갔다가 갑자기 군사학과 교수 폭행 관련 뉴스를 갔다가 또 외신 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들쭉날쭉한 것을 볼 때 뉴스 배열도 정통적인 뉴스의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의 습관적인 뉴스 시청 행태하고는 좀 어긋나서 시청자가 좀 당황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김양희 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문가의 출연도 손수호 변호사가 2부에서 날씨 관련 코너에서는 집 앞슬기에 자치단체 조례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또 뒤에 또 뒷부분에서는 북한 관련 대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등 이 변호사가 조례 이야기를 했다가 북한 문제에 대해 했다가 이런 똑같은 내용도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는 나와서 코멘트를 한 것은 정석에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판 룬 관련해서 한 15분 가량 보도하는데 초기에 과학기상팀 기자, 변호사, 앵커 세 분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하는데 일부 내용은 앞에 보도됐던 것이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전달 메시지가 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빙판길 사고 소송 관련 인터뷰는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집 앞에 눈치 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소송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이 전달 목적이 좀 보다 분명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빙판길 차량 안전 관리 요령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생활 뉴스로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겨울에 차량 안전 관리 요령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자막으로도 좀 처리를 해주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학부 교수 폭행 관련 보도에서 다섯 명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폭행 피해 학생, 학부 학생, 동료 교수, 해당 교수, 학교 관계자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음성 변조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분 정도의 보도 중에 상당 부분이 음성 변조 목소리로 이렇게 되니까 좀 전달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좀 산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헤드라인 뉴스에서 수도권 눈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 동북부 눈폭풍 소식으로 마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본 뉴스의 시작을 날씨로 시작하는 그런 구성은 시청자의 눈길을 계속 그다음 꼭지까지 연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유다연 기상캐스터나 남녀 앵커들이 꼭 뉴스 꼭지에 시작하는 부분에 자주 말을 중복되어서 하는 등의 작은 실수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잘 된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그 뉴스 정석 2부는 시작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뉴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시작을 너무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헤드라인 뉴스 그 1분 20초 동안에 앵커가 자리를 4번이나 옮겼고 한 15번 정도의 손돌림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수 정석 2부의 그 전체적인 느낌은 한 꼭지당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려 하지 않았나 결국은 정제되지 않은 어떤 음식 요리를 갖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을 갖다가 부연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앵커가 억지로 그 뉴스를 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시간이 좀 꼭지꼭지마다 좀 지루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봤던 YTN 뉴스 중에서 가장 정신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분명히 뉴스 정석 1부는 정참배 앵커와 장민정 앵커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여성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정참배 뉴스 정석인가 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질 수 있었고요. 2부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장민정 앵커가 게스트로 잠깐 등장했다가 그때도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2부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중간에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는 북한의 숙청 역사를 설명했다가 또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역시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참배 뉴스 정석으로 가든가 아니면 정참배 장민정의 뉴스 정석으로 가든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강평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2부에 시작할 때 정참배 앵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동을 하길래 뭔가 바뀌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배경화면이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 설명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면 이동할 때마다 주요 뉴스에 한 장면들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움직이기만 해가 산만했다는 거 전체적으로 형식의 면이 좀 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화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경화면이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역시 자료가 부족한지 앞에서 김정일 근거직이 이수영 채용당해 뉴스에서는 단지 이 사람이 김정은 유학 시절의 후견이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유학했던 베르네 국제학교 모습만 한 20여초 이상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장성택 체포된 그 자료 화면만 계속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왔고 또 뒷부분에 가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통업계의 불공정 횡포 실태조사 역시 또 전혀 불공정 횡포 이런 화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건물 모습 특히 유리창 모습만 한 30초 가까이 나오니까 역시 또 갑갑했고요. 이날 그 시청률을 보니까는 일부보다는 2부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1%나 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장성택 숙청이라든지 대설에 따른 빙판길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여러 관점으로 해당 내용을 분석 보도하는 것이 시청자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몇 가지 개선할 그런 부분과 내용이 있었는데 대설 뒤 강취 빙판길 주의사항에 대한 보도에서 빙판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시민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니고 당사자가 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만큼 얼굴이 잘 안 드러나도록 멀리서 촬영하거나 촬영 각도를 측면에서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연결식 관련 보도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추조사를 했고 또 현지의 큰 하나를 받았다고 하던데 정작 당일 보도에서는 딱 영상 한 컴만 짧게 나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지도자가 모인 그런 세 개의 연결식에서 우리 반기문 총장이 추조사를 한 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넣기 위해 충분한 소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도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 불가피라는 보도에서 1차 때의 목표치 41%보다는 줄었지만 민간 워킹그룹이 공고한 범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라고 했는데 민간 워킹그룹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뒤에 가면 2035년에는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분산형 전원이 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0.9% 증가하지만 전력은 2.5% 늘어라고 했는데 전력 수요가 낸 것이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요금 인상과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예상치보다 15% 감축해 전력 비중을 27.6%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CG의 숫자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것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도하실 때 쉽게 정말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참배 앵커에 대한 지적들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편한 분위기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싶어서 그러셨는지 말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양이 많다는 겁니다. 포함된 오염물질이 많다는 겁니다. 라는 걸 텐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도 큰 도로가는 안 미끄러워요. 그랬거든요. 큰 도로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넓은 도로는 안 미끄러워요. 라는 말인 것 같고요. 내 집 앞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라고 변호사한테 물었는데 내 집 앞이라는 발음도 물론 틀렸지만 내 집 앞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찾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 앞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눈이 또 올 가능성이 있나요? 또 온답니까? 물론 오겠죠. 겨울이니까. 이러고 여자 기상캐스터랑 서로 웃었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더 했어야 되는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지상파 D&B 채널인 YTN D&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티엔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산업뉴스에 대한 김은미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티엔 시청자 평가원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 방송되었던 마이티엔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산업 기술에 특히 주목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업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 중에서 특히 우리 산업 전문 분야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 제작과 달리 조금 더 신중한 접근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에서는 가까운 혹은 조금은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그 변화의 흐름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서 해당 정보와 뉴스를 접한 시청자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의 경제 상황과 산업 분야에서의 일어나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은 이미 일어난 변화나 흐름을 잘 정리해서 그곳에 숨은 의미나 새로운 정보를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측성 정보에 대한 경계와 현상에 대한 신중한 분석 그리고 명확한 전달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뉴스나 정보가 전달된다거나 혹은 피상적인 정도의 분석에서 그치게 됨으로써 중요한 뉴스와 정보를 놓치거나 소홀히 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해당 정보를 신뢰한 시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중치 못한 태도는 전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 분야와 같이 전문적인 뉴스와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세밀한 분야에서까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산업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뉴스가 시청자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보니 간혹 특정 집단에 소속된 몇몇 전문가의 간점에 취진되어서 해석된 정보와 뉴스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시청자들에게는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부분만을 전달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분명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된 경제 하향 가능성에 대한 무분별한 방송은 오히려 시청자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측과 판단은 유보하고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16일에 방송되었던 이날의 방송에서는 전통 각궁을 지키는 활 장인의 소식과 키즈용품 시장에 대한 뉴스 그리고 한국 제조업 수출 역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산업 뉴스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산업 전반에서 특히 몇몇 뉴스와 소식에 주목하고 전달하게 됨으로써 시청자들의 삶과 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와 소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산업적 뉴스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날의 첫 뉴스에서는 전통 각궁을 지키는 활 장인에 대한 뉴스를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의 각궁이 보존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뉴스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산업 뉴스에서 특히 주목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뉴스인 만큼 우리 전통 각궁을 지키기 위한 장인의 노력이 향후 우리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함께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면 산업 뉴스에서 가장 먼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해당 뉴스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 경쟁국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제품 수에 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증폭이 나타난 세부 항목 분야에 대한 정보에 집중해서 전달하였다면 뉴스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결과가 시청자들에게도 더욱 유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산업 뉴스의 신중한 분석과 명확한 전달이 시청자들의 삶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순서의 전달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